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ETF 데이터를 수집해 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ETF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출처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 금융의 ETF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ETF 어떤 건지 여기 있는 설명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로 기초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개별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식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그 구성 종목과 수량 등 자산 구성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순 자산 가치가 제공되어 거래에 참고하실 수 있다. ETF는 한좌를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고 펀드보다 운영 보수가 낮고 주식에 적용되는 거래세도 붙지 않는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ETF의 종류들이 있는데 국내 시장지수, 국내 업종 테마, 국내 파생, 해외 주식, 원자재 채권, 기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ETF 명칭 앞에 코덱스 타이거와 같은 이런 브랜드 명들이 있는데 각각의 판매하는 증권사마다의 브랜드 이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국내 시장지수 가서 보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 연동이 되는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업종 테마 보게 되면 특정 업종 혹은 테마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는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잘 모른다거나 할 때 이런 ETF 상품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개별 주식이 어떤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개별 주식이 너무 비싸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 ETF 상품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내 업종 테마에도 다양한 업종과 테마가 있는데 헬스케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증권, 은행 다양한 업종과 테마와 관련된 ETF 상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파생 상품 보게 되면 레버리지나 인덱스와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지수와 반대로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게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렛대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하게 되는 게 이 레버리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버스하고 EX라는 이제 상품도 있는데요.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때 두 배로 이제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높은 반대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에도 반대로 이제 두 배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게 이제 인버스 2X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에도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 어떤 주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때도 이렇게 해외 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중국, 차이나, 인도 다양한 국가에 투자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채권, 기타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 저희가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 수집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URL을 그대로 복사해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수집할 URL 복사해 왔으니까 URL이라는 변수에 먼저 담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URL 이렇게 출력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URL 잘 가져와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 판다스 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aspd라는 별칭으로 로드를 해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 계산을 위해서 import numpy asmp를 로드를 해주도록 하고요. import, request라는 라이브러리도 같이 로드를 하도록 할 텐데 이 request라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HTTP 요청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실습에서 했었던 것처럼 판다스를 통해서 바로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pd.readunderbar.html하고 URL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ETF 내용이 테이블 태그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 인스펙트 혹은 검사라고 쓰여져 있어요. 인스펙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 테이블 태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각각 종목에 대한 내용들 이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종목 명, 종목 코드까지 제대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테이블 태그에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여기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테이블 태그에 있거든요. 그럼 네트워크 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에서 올 클릭하고 이 페이지 다시 한번 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가 로드가 되면서 이제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CSS 파일 다양한 파일들이 뜨게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일단 비동기 통신으로 받는 파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동기 통신으로 받는 게 있는지 한번 다시 실행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꽤 많이 있어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중에서 이름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 보게 되면 이런 커먼 파일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 유틸이라든지 캔버스라든지 다 이제 뭔가 이 웹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같아요. 여기 etfitemlist.nhn이라는 주소가 하나 있어요.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이제 result라고 쓰여져 있는데 result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item list라고 나와 있는데 item list에 보게 되면 0에서 99 클릭해 보게 되면 여기 etf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있는 etf item list라는 이 url 정보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header 보게 되면 이제 리퀘스트하고 이 주소를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etf 주소와 다른 주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집을 할 때 이 url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리퀘스트 url을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url을 직접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렇게 제이슨 파일이 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제이슨 타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프리뷰 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제이슨 타입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제이슨 파일 어떻게 해서 불러오면 될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